안녕하세요. 논란종결총평으로 다시 인사드리는 신천파고다 어학원의 1차 토익 RC강사 천성배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5월 14일 시험 치르신 분들이 아마 이 특강 영상을 보실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이번 토익 시험은 정말 전형적이 나왔어요. 모든 유형이라든지 난이도라든지 전부 다 전형적이어서 뭔가 특수한 점이 좀 없어서 좀 어떻게 보면 심심했던 토익이었거든요. 이 시험을 치르시고 아마 이 특강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공부할 생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말이라거나 6월 거 토익을 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있었던 문제를 가지고 리뷰도 같이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이렇게 나왔었다. 그 과정에서 또 혹시 더 공부하실 분들을 위해서 다가오는 토익 시험을 대비하는 조금 더 배울 수 있는 시간으로도 같이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먼저 난이도에 대한 총평으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번 토익이 어땠냐면요. 굉장히 전형적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너무너무 전형적이어서 별표를 하나도 주기에도 빼기에도 그냥 딱 중중중으로 출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나마 파트7이 출원 문제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5.6에 비하면 난이도가 좀 더 높았다라고 그 정도 좀 쳐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이도는 평이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어우 나는 토익 너무 힘들고 이번 거 너무 어려웠고 모르는 거 말하는데 왜 쉽다고 하는 거야? 왜 평이하다고 하는 거야?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현실을 직시해야죠. 사실 이 정도면 괜찮은 난이도였어요. 평이한 난이도였고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유형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죠. 먼저 파트5는요. 전형적으로 문법을 좀 더 묻고 파트6가 어휘를 좀 더 묻잖아요.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서른 문제 중에서 문법이 좀 더 많고 어휘가 좀 더 적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래프를 보면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출제가 될 거예요. 문법이 좀 더 많죠. 자 품사는 고루고루고루 출제가 됐는데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번 달 토익은요. 이 5월 14일자 토익은 대명사하고 동사 쪽과 접속사가 조금 약하게 나왔어요. 자 이게 월중순 토익하고 월말 토익하고 나름 좀 포커스를 맞춰주는 데가 다르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적게 나왔다는 얘기는 월말 토익, 5월 28일 토익에서는 이쪽이 조금 더 이것보다는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 접속사, 대명사, 동사 쪽을 대비하시면 파트5 다가오는 5월 28일 토익은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팁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 파트6는 어휘 쪽이 조금 더 많이 출제가 됐는데 전형적으로 파트6는 동사 문제가 꽃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시제 문제예요. 그래서 동사 5개, 그 중에 시제 문제 3개로 압도적으로 역시 동사 문제 많이 출제가 되어오고 있고요. 이 12문제 중에서 어휘가 살짝 더 많이 나와서 어휘랑 문법 골고루 근데 어휘 좀 더 많이 이런 느낌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반적인 유형이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 파트7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지난달에 비해서 비슷비슷했어요. 평이 평이고요. 단일 지문, 복수 지문 이런 지문들이 출제가 됐는데 이 정도면 신토익 되고 나서 출제가 됐은 파트7 중에서도 그냥 평이 한 편이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난이도는 이렇게 됐고요.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나왔었던 문제를 가지고 되짚어보면서 이 유형은 이렇게 풀었어야 된다. 앞으로는 이렇게 대비하시라. 라는 포인트를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한 파트5 문제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5월 14일자 토익에서 101번으로 출제가 됐었던 문제에 대한 변형이죠. 자, 이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착각을 하신 부분이 어디냐면 저도 제 수강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Y를 많이 골랐냐라고 하니까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볼게요. 일단 이 메디컬 센터가 데핀포트 월드에 있는 메디컬 센터가요. 매일매일 열려져 있답니다. 국가 공휴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Y를 접속사고 B, C가 전치사고 D는 부사란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 접속사가요. Y라고 WAN이 특히 이런 걸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 Y라고 WAN은요. 뒤에 주어랑 B 동사가 묶여서 생략이 되면 그 뒤쪽에 전치사고를 수발하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죠. 네가 근무 중인 동안에 넌 항상 유니폼을 입어야 된다. 이제 뭐 이런 식의 문장에 있어서 U하고 R가 주어랑 B 동사가 묶여서 생략이 되면 While on duty, 심표, You should always wear 유니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무 중인 동안에는요. 주어랑 B 동사 없이 전치사고 바로 While 뒤에 오는 경우. 이런 게 나왔었고 토익에서 쓰이는 문법이죠. 그런 걸 생각하셔가지고 여기에 While on 이런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고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수강생들이 그렇게 대답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안타깝죠. 왜? 문법은 그런 가능성을 볼 수는 있으나 해석이 그렇게 되면 국가공휴일인 동안에가 매일매일이 되는 건데 국가공휴일인 동안에가 매일매일이 되면 매일매일 이꼴 국가공휴일 이런 동시시점이 되기에는 매일매일이 국가공휴일이 아니잖아요. 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렇진 않죠. 그래서 While은 구조적으로 가능성은 있었으나 해석은 맞지 않았어요. 정답은 국가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매일 연다라는 Except가 정답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쌤. Except는 이게 이미 전치사인데 뒤에 또 전치사 오는 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Except on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Except for는 많이 공부했는데요. Except on은 처음 봐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좀 보도록 하죠. 왜 그렇게 된 거냐면요. 좀 포인트를 좀 보시면요. 이 Except가 그 요일이나 날짜의 개념을 받아줄 때 지금 온수반에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포인트가 지금 출제가 됐어요. 자, 한번 보세요. 이게 보통 우리가 명사, Except 명사로 많이 쓰죠. 그럴 때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 명사가 뒤에 Except 뒤에 오는 이 명사를 갖다가 포함하는 좀 전체적 개념 포함하는 전체적 개념이 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보시면요. 자, 내가 모든 사람을 초대를 했어. 근데 그 모든 사람이 어떤 모든 사람이야? 좌한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모든 사람 안에는 그 안에 좌한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개념이에요. 자, 근데 이 밑에 있는 문장 한번 대조해서 보세요. 이거는 전혀 하자가 없는 맞는 문장인데요. 이게 뭔가 틀렸다고 하는 문장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는 토익 공부를 한다. 토요일을 제외하고 어? 우리나라 말로 바꿔보면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토익이라는 명사가 그렇게 되면 토요일을 뭔가 포함하는 개념의 명사가 된다는 소리인데 토익 안에 토요일이 포함되어져 있는 건 아니죠. 토익 안에는 RC나 LC가 포함이 되어져 있고 뭐 문법 문제, 어휘문제 이런 게 포함이 되어져 있는 개념이 토요일이 토익에 포함되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좌는 everyone에 들어가는 개념이지만 Saturday가 토익에 들어가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이 포함하는 개념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Except Saturday, 이렇게 쓰는 문장은 맞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요일이라든지 날짜를 받아줄 때는 그래서 Except에 오늘 써가지고 표기를 하는데 그런 게 이런 느낌이에요. 어? 나는 토익 공부를 한다. 토요일을 제외하고는 토요일에는 제외하고는 토요일에는 말고 토익 공부를 한다. 이런 느낌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이 서점이 열려져 있습니다. 수요일을 제외하고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앞에 있는 서점이 굳이 수요일을 포함하는 개념 뭐 토익이, 세럴리 포함하는 개념 이런 걸 만들어주지 않고 그냥 이 요일에 이 날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Except on 요일 날짜의 개념으로는 쓰일 수가 있다라는 걸 봐주시면 앞으로는 안 틀릴 겁니다. 자, 그럼 돌아가서 볼게요. 우리 문제 돌아가서 보시면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국가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매일 열려진다. 열려있다라는 얘기로 그래서 Except 뒤에 on 수반돼서 날짜나 요일의 개념 이런 것들이 수반된 문제였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101번부터 훅 치고 들어와가지고 당황하신 분들이 좀 있었을 텐데 1번 문제치고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도 이런 거 알고 가시면 비슷한 함정 문제 나왔을 때 다시는 안 걸려들 겁니다. 잘 보시고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제가 준비한 두 번째 문제는 전치사 문제인데요. 또 전치사 문제 준비했어요. 두 개 연속으로. 자, 이거는 사실 토익에서 매번 전형적으로 나오고 있는 유형으로서 우리가 지금 The End라는 게 뒤에 있고요. 그 뒤에 Of 다음에 어떤 기간적 개념의 명사가 수반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예시를 좀 적어보면 이 The End 나온 다음에 Of 수반되고 나서요. 다양한 기간적 표현들이 들어가요. The End of the Week이라든지 아니면 The Month라든지 The Year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념을 갖다가 만들어내서 이런 비슷한 표현들을 다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표현입니까? 이 시간 단위의 말 이 시간 단위의 말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주말 혹은 월말, 연말 이런 표현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이런 말이라는 표현을 만들어낼 때는요. 이 앞에 쓸 수 있는 전치사가 사실은 토익에서 세 개 그 중에서 좀 빈출 높은 건 두 개로 정해져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일단 At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말에, 주말에, 연말에를 뜻하는 At이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까지를 뜻하는 지금의 정답이었죠. By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월말까지 제출해라. By the End of the Month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By 그리고 까지긴 까지인데 지속성을 나타낼 때 까지예요. Until 그래서 이 정도의 세 가지만 여기서는 들어갈 수 있게끔 정해져 있는 전치사 삼형제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아니면 The End of나 The Beginning of가 왔을 때는 정답 적지 말라. 이렇게 제가 전자 시간에 얘기를 하는데 그 포인트가 지금 출제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너무 깊게 볼 필요도 없고요. The End of the Secade 이번 10년 끝날 때 혹은 끝날 때까지 정도의 의미를 만들어주는 건 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정답 적고 넘어가시면 되는 어떻게 보면 조금 짝꿍 찾기 식으로 좀 이렇게 굳어져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이런 거는 알고 가시면 아주 쉽게 한 3.5초 만에 그냥 추려내고 넘어갈 수 있는 유형입니다. 이 정도가 이번 회차에 또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 문제 또 가볼게요. 이번에는 어휘 문제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 명사가 정답이 된 것이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정답이 지금 이 카테고리였던 문제거든요. 카테고리가 우리나라 말로 뭐죠? 카테고리죠. 그렇죠? 사실 굉장히 한글화된 명사 아닙니까? 카테고리가 뭐예요? 카테고리죠. 그렇죠? 굳이 분류, 부문, 종류, 부류 이렇게까지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라고 해석해 보셔도 참 좋았어요. 자, 볼게요. 이 Samson Architects Awards Board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상을 주는 그런 위원회예요. 그렇죠? 수상을 해주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자, 그런 위원회가 자, Introduced 도입했다죠. 소개했다가 도입했다. 도입했습니다. 새로운 이것을요. 자, 새로운 이것을요. 디자인에 대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환경친화적인 재료들로 만들어진 디자인에 대해서 새로운 이것을 도입했다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상을 주는 수상위원회죠. 그런 수상위원회가 이런 것으로 환경친화적인 재료들로 만들어진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카테고리를 도입했다라는 게 무슨 얘기죠? 원래는 이런 쪽으로 상 주는 카테고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환경친화적인 재료들로만 만든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하나의 수상 부문을 갖다 늘린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하나 수상자가 나오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재활용용품으로 만든 디자인에 대해서 또 수상을 하고 뭐 철제 제품으로 만든 디자인에 대해서 수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수상에. 그중에서 이런 쪽에 새로운 수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를 새로 도입했다라는 식의 해석으로서 카테고리가 정답이 됐었던 명사어의 문제입니다. 다른 것들은 굉장히 해석이 웃기죠. 이 도입하다라는 동사랑만 보셔도 참 해석이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인기를 도입했다? 이런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인기를 도입했다? 이상하죠. 새로운 고용을 도입했다? 새로운 약속이나 약혼을 도입했다? 이건 굉장히 어색한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카테고리. 우리나라 말로도 이제는 카테고리. 이렇게 부르면 좀 이해가 쉬운 그런 명사가 정답이었죠. 캐리고리는요. 뒤에 for가 올 수도 있고 of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for와의 짝이 돼서 출제가 됐으니까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어휘 문제까지 해서 한번 봐봤고요. 다음 문제로 4번 문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그 유일하게 좀 품사적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 딱 한 문제. 아 미안해요. 두 문제. 두 문제가 이번에 문법 문제로 나왔는데 하나가 이제 투부정사 문제였고 하나가 관계대명사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두 개만 품사 쪽에서 좀 벗어난 종류의 문법 유형이 이번에 제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데요. 자 우리가 이런 거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까지 완벽한 문장 하나가 끝났어요. 보시면 그래서 이 엔지니어들이 발견해냈습니다. 결함을요. 이 공장 기계의 냉각 시스템에 대한 결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사로 끝나는 표현이 있는데 거기서 문장 하나가 완벽하게 끝났어요. 자 그런데 동사가 갑자기 더 이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럼 빨리 눈치실 수 있어야죠. 우리가 앞에 명사가 있고 그 명사를 갖다가 뒤에 하나의 절이 늘어나서 그 명사를 갖다가 수식하는 절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이건 형용사절이라고도 부르고 관계절이라고도 부르는 문법 포인트 유형이 출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선행사가 냉각 시스템이죠. 그런데 어떤 냉각 시스템이야? 즉시 고쳐져야 할 냉각 시스템. 이렇게 된 거니까 선행사 수식하는 관계대명사 넣어야 될 자리다로 문제를 출발을 잡는 거예요. 그럼 네 개 중에 관계대명사 아닌 거 whatever 재킷이고요. 세 개만 가지고 이제 정답을 고르셔야 됩니다. 자 whatever는 관계대명사 아니니까 빨리 제껴버리셔야 돼요. 세 개가 남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who's는요.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수익격이라고 해가지고 뒤에 무조건 명사를 바로 수발한다는 특징이 있으니까 동사 지금 바로 수발하는 경우에는 정답 후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탈락을 시켜주시면 남은 게 who하고 that하고 두 개가 남아요. 근데 이건 쉽지 않아 솔직히죠? 솔직히 쉽죠? who는 앞에 선행사가 뭐가 돼야 돼요? 사람이고요. that은 사람, 사물 관계없죠. 근데 여기서 냉각 시스템이라는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관계없으니 that밖에 안 되는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나름 좀 변형을 해가지고 조금 더 길게 만들어 놓긴 했지만 그때 당시 문제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어려운 관계사의 용은 아니죠. 주격으로서 선행사, 사람, 사물 관계없을 수 있는 that이 정답이었던 문제입니다. 이 정도로 추리고 또 다음 문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5번 문제고요. 오랜만에 part 5에서 접속 부사가 들어가는 문제가 나왔죠. 보통 접속 부사는 part 6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part 5에서 나왔습니다. 자, 봅시다. 이 사람이요. 만족을 했습니다. 음식 샘플에 대해서요. 자, 그리고 그녀가 고용을 했어요. 출장 외식 업체, 요식 업체죠. 출장 요식 업체를요. 회사 행사를 위해서. 어떤 해석이에요? 이 사람이 샘플을 갖다 받아 봤는데 굉장히 만족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출장 외식 업체를, 요식 업체를 갖다 고용하기로 했다라는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주어동사로 완벽한 문장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end로 접속사가 수반이 되어져 있으니 그 접속사 뒤에 주어동사가 이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절과 절이 이미 접속사가 표기가 돼서 이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빈칸에 또 접속사가 들어가면 안 돼요. 얘가 이미 접속사로 주어동사 늘리고 있었거든. 그럼 접속사에 해당되는 b를 빨리 탈락을 시키고 문제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얘는 접속사고요. just as는 뭐뭐함에 따라서라는 부사절 접속사니까 제껴내시면 남은 게 부사로 딱 3개가 남거든요. 이 쉼표 쉼표 사이에 이 빈칸은 지금 빼고 봐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점에서 수식어구자리인 부사자리가 출제가 된 거고요. 보통 접속부사로 많이 출제가 되지만 그것이 이렇게 문장 앞에서 part 5의 앞에서 수식하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자리로 오랜만에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해석 차이죠, 이제는요. 자, in general은 일반적으로라는 뜻이고요. in contrast는 대조하여 라는 뜻이고 as a result는 그 결과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앞뒤의 해석 연결 보시면 뭐가 맞죠? 이 foot sample이 참 마음에 들었어. 그거에 대해서 만족을 했어. 그래서 그 결과, 인과관계. 이 업체를 고용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의 D가 맞겠죠? 자, 그와 반대로 대조하여 라는 C라든지 일반적으로라는 의미랑은 해석에 연결이 안 됐던 단순 해석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B를 제외하고 나서는 해석 문제가 된 거죠.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as a result가 정답이었던 문제 하나 있었고요. 자, 또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6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 형용사 어휘 문제였고요. 자, 보면 이제 이 회사가 가지고 있지 않대요. 네, 재정적인 자원을요. 런칭하기 위한 메이저 광고 캠페인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대규모의 광고 캠페인을 런칭하기 위한 재정적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해석의 문제에서 이 재정적 리스러시를 갖다가 수식해 주는 형용사 자리의 어휘 문제 하나 지금 출제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가지의 의미를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무슨 뜻입니까? 견딜 수 있는, 그렇죠? 참을 수 있는이라는 의미죠. 견딜 수 있는 재정적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자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이거부터가 견딜 수 있는, 이거부터가 좀 수식이 어색하게 들어갔어서 얘는 탈락이었고요. 자, 이 deliberate은 형용사로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이제 신중한이라는 의미의 쓰임새가 deliberate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도적인, 고의적인이라는 의미의 쓰임새가 있어서 형용사로 쓰일 때는 우리가 크게 이 두 가지 해석을 잡아 두셔야 되는 단어고요. 그 다음 얘는 토익에서 동사로 쓰일 때도 또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동사로 쓰면 deliberate은 뒤에 about과 같이 쓰여가지고요. 뭐뭐에 대해서 숙고하다, 심사숙고하다, 깊이 고심하다 이런 해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동사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형용사 자리니까 이 정도 해석으로만 넣어보시면 되겠죠. 근데 어때? 이 회사는요. 신중한 재정적 자원이 없다. 의도적인 재정적 자원이 없다. 역시나 이제 자원, resources를 수식하기에는 아주 어색한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맞지 않고요. 자, K-법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얘도 좀 빼서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도 형용사로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는 K-법의 용래는 일단 be capable of인 것 같아요. 그죠? 이거 많이 아시고 계실 텐데 뭐뭐를 할 수 있는, 뭐뭐가 가능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 표현이고요. 근데 이건 말고 K-법이 그냥 일반적으로 명사를 앞에서 수식할 때 쓰임새도 있어요. 이렇게요. 그렇게 되면 유능한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고요. 뒤에 사람을 수식하는 형용사가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사람, 그래서 a capable employee, 그러면 유능한 직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의미가 갈라지니까 이 참고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야 되고요. D-adequate은요. 이번 달 투익이 재밌었던 게 이 adequate도 나왔고 그 다음에 ample까지 같이 출제가 됐었는데 사실상 두 개가 의미가 겹치는 동의어적인 부분이 있죠. 적절한이라든지 충분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의 해석에서는 자원을 수식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재정적 자원들 혹은 충분한 재정적 자원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로 D가 정답이 됐었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아니지만 다른 문제에서 이번에 5월 14일 투익에서는 ample 정답된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거 비슷하게 충분한이라는 의미로 쓰여서 정답이 됐었던 게 두 개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정리하시고 제가 다른 오답보기 정리한 것도 좋은 포인트니까 이런 것도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습 차원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깨법불이 명사 앞에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능한입니다. 유능한 직원, 유능한 조수, 뭐 이런 거. 그 정도만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7번 문제 보시죠. 자, 이번 회차가 아까 우리가 유형 분석할 때 기억나시나요? 대명사가 좀 적게 나왔어요. 인칭 대명사 하나랑 부정 대명사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월말, 5월 28일 투익에서는 부정 대명사나 인칭 대명사가 조금 더 비중이 높아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복습을 하고 넘어가자라는 건데 자, 7번 문제의 일단 스타팅 포인트를 한번 보자면요. 자, 대절이 지금 들어가고 그 뒤가 지금 뭔가 빈칸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일단 여기 구문 표현인 거 아시나요? so, 형용사, that 이라고 하면 매우 모모해서 모모하다 라는 하나의 구문 표현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아시죠? so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오고 뒤에 대절이 이어져 가면 매우 모모해서 모모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표현이 되면서 자, 여기서 해석이 그럼 어떻게 되죠? 모든 후보자들이 매우 자격을 갖춘다. 적격이다. 이거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되죠. 이거 하기에 매우 자격을 갖췄다 이렇게 되니까 대절이하 해석과 연결해서 구문 해석을 잡으시면 되는데 자, 여기 대절이하에 완벽한 문장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명사들 대절이니까 근데 보니까 어때요? 주어 동사가 보이고 아니, 뒤에 또 동사가 보인다는 거거든요. 이게 빨리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anyone은 명사고 other는 품사적으로 이거 항상 제가 강조하거든요. other는 절대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예요. something 명사고 띄구로 끝나는 거 다 명사고요. 띄우는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데 자, 우리가 형용사라는 건 그렇죠. 뒤에 받으려면 그냥 명사를 받지 더 수반된 명사를 우리가 형용사가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형용사적으로 뭔가가 들어갈 가능성은 지금 제로입니다. 제로. 없어요. 가능성이. 그럼 뭔가 명사로 쓰이는 것이 정답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여기가 명사가 들어간다는 의미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주죠? 이 명사가 실질적인 대절 이하의 주어가 되는 것이고 이 두 번째 동사가 실질적으로 대절 이하의 동사가 되며 그 주어 동사 사이는 사실상 목적격 관계사가 생략된 관계절이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사 뒤에 갑자기 주어 동사가 온다면 중간에 that이라든지 위치가 생략된 목적격 관계절로 봐주거든요.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거 보이시죠? hire's 뒤에. 그래서 이 매니저가 고용하는 이것이라는 주어로서의 자리의 해석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매니저가 고용하는 이것이 good fish 될 것이다. 이 팀에 있어서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그럼 뭐야? 자격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매니저가 고용하는 이 빈칸이 좋은 fit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의 해석이거든요. 매니저가 고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라는 해석에 A는 참 좋죠. 너무 자격 가진 사람이 많으니까 누구를 고르든지 간에 좋은 fit이 될 것이다. 라는 거니까 이거 해석 되게 좋아요. 근데 something은 사람이 아니죠. 매니저가 고용하는 무언가. 사람이 아닙니다. something. thing으로 끝나잖아요. somebody가 사람이죠. 그래서 얘는 맞지 않았고 feel은 굉장히 명사하긴 한데 부정적인 뉘앙스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부정적인 뉘앙스의 극소수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뭔가 지금 너무 자격 가진 사람이 많자. 이런 얘기하고 있고 good fit이 될 거다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뉘앙스의 극히 적은 사람이 이렇게 되면 해석이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feel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으니까 지금의 맥락에는 좀 어울리지 않았고요. 부정적인 뉘앙스 없이 적은 사람 적은 수를 말하는 건 a feel죠. 앞에 a feel 쓰면 그건 조금 느낌이 긍정적이 될 수가 있죠. 그런 유형 결국 해석의 문제였어요. 얘하고 얘하고 얘 사이에서 해서 출제가 됐고 명사 뒤에 주어동사가 묶여서 관계가 절 될 수 있다는 이런 것도 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자 다음으로 이제 파트 5 세 문제도 준비했어요. 10번까지 갈 거니까 또 따라와 보세요. 자 다음으로 8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얘는 딱 나왔어요. 그렇죠? 얘는 숫자 수식 부사 문제인데요. 숫자가 들어간 명사가 뒤에 있고 그 앞에 빈칸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반사적으로 생각을 좀 거치지 않고 굉장히 반사적으로 일단 이 가능성을 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잠깐 제가 자료 띄우고 돌아와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 들어가는 명사 앞에 쓰이던 부사로 토익에 출제가 되는 게 몇 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갖다가 좀 해석감 있게 잡아 두시면 자 일단 대략이나 거의 시리즈가 아무래도 제일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roughly 30% 라든지 dearly approximately 20% almost 20 people 많죠. over 뭐 뭐가 넘게도 그렇고 exactly I have exactly 200 dollars 라고 얘기하면 딱 200달러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more than more보다 많게 less than more보다 적게 그냥 up to도 많이 봐오셨죠. up to 최대 뭐뭐까지 그죠? 백화점 가면 또 세일에다 이렇게 써있잖아요. up to 70% 그죠? 최대 70%까지 up to 500 people 그죠? 이 룸은 최대 5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뭐 이럴 때 그래서 이제 숫자 들어간 명사 앞에는요. 이런 부사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토익은 이걸 문제를 내는 걸 좋아해가지고 숫자 들어간 명사가 있는데 그 앞에 빈칸이다. 이런 게 보기에 있다. 제일 먼저 의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유형에 대해서 문제를 물었던 것이 우리의 이 8번 문제였고요. 4 inches라고 숫자 들어간 명사부터 있는데 아니 이 중에서 at least가 보이면 그죠? 다시 볼까요? at least가 보이면 여기 있는 거 정답으로 빠르게 좀 판단 내리시고 아 얘부터 먼저 넣어볼까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거의 해석적인 검토 정도에서 한번 쭉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게 토익 아시거든요. 자 그럼 볼게요. 지붕을 보호하기 위해서 Licks는 이제 새는 거죠. 그죠? 새는 거에 대해서 지붕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누수에 대해서 지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설치하십시오. 돌로 된 자 Shingles는요. 조약돌이라는 뜻도 있고 지금 지붕 얘기하는 거니까 조약돌보다는 뭐냐면 지붕 널을 뜻하는 또 명사예요. 지붕 널 뭐 기왓장 같은 거 지붕 널 그래서 그런 것들이요. In rows니까 이렇게 줄을 지어가지고 설치를 좀 하십시오. 그 다음에 Overlap 하게끔 4 inches니까 적어도 최소한 4 inches는 겹치게끔 해가지고 좀 이렇게 줄줄이 지어가지고 설치하세요. 라는 의미가 된 거니까 최소한 적어도 4 inches는 겹치게 뭐 이런 거 나쁘지 않잖아요. 해서 굉장히 좋죠. 숫자 들어간 명사 있겠다. 고부사가 딱 해석했을 때 말 되겠다. 자신있게 정답 적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나머지 오답 정의 중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 것은 B사이드 요 정도고요. B사이드는요. Next to 라는 의미로 가져가시면 좋아요. 그냥 장소적 전치사로서 뭐뭐 옆에를 뜻하고요. 이게 S가 붙어 쓰이는 경우가 또 있어요. B사이드 그러면 부사로 게다가 라는 뜻이거나 아니면 뭐뭐 외도라는 뜻이 돼요. 전치사로서. 그래서 B사이트는 전치사로 뭐뭐 옆에고요. 여기다 쓸까요? B사이드가 되면 부사가 되면 게다가 전치사가 되면 뭐뭐 외도 이렇게 두 가지 품사와 해석이 두 가지가 존재하니까 이거 두 개 또 구별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면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답 중에서는 이 정도 한 번 강조하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다음 포인트 가겠습니다. 9번 얘는 전치사와의 덩어리가 중요했다고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전치사와의 덩어리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알겠네요. 지금 분명히 동사 어휘 문제까지 캐치하는 건 어렵지 않고요. 뭔가 동사 어휘 문제 나왔네? 보이실 거예요. 뒤에 전치사가 from이 있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고 바로 이어서 to까지 이어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토익 준비가 잘 된 사람들은 있잖아요. 지금 from A to B가 이어져가고 있다는 걸 보시면 역대 토익에서 나왔었던 from A to B를 받는 빈출동사들이 머릿속에 빠릿빠릿하게 회전이 되어져야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여러분이 머릿속에 앞을 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끄집어드릴게요. 자, 이런 애들이 있다. 그래서 from A to B를 받는 게 이 정도가 계속해서 토익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나름 이게 좀 헷갈리게 출제가 된 게 from A to B 받는 게 여기 보시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일단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뭐야. 출제자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아, 호락호락하자. 그렇게 안 준다. 한 번 더 가봐라. 이제 해석자이죠. 자, from A to B를 받는 evolve의 뜻은 뭐냐 하면 이제 evolve가 동사로 쓰이게 되면 점진적으로 발전하다, 발달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A로부터 B로 그러니까 A였다가 B로 점진적으로 발전하다, 발달하다 의 evolve가 있고요. 이 range from A to B는 어떤 범위 따위가 A로부터 B에 이르기까지의 범위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자, 그럼 잘 보면 지금 고유명사로 주어가 있었거든요. 해석을 잡는 경우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equipment라는 게 정말 우리가 어떤 장비를 말하는 게 아니었고요. equipment로 스펠링이 이 대문자 쓰여가지고 equipment로 끝났다는 고유명사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어떤 장비를 파는 상점이나 가게나 회사겠죠. 그게 대문자 equipment가 말해주는 바예요. 그냥 진짜 장비라면 소문자로 equipment 무슨 장비 이러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회사 이름이에요. 회사가 좋은 겁니다. 장비가 좋은가 아니라 회사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는 지역 소매 업체로부터 국제적인 스포츠 브랜드 그죠? 이런 equipment라는 것은 소매 업체로부터 국제적인 스포츠 브랜드 이걸로부터 이거에 이르기까지 범위다 라고 하기에는 이 회사라는 것과 해석이 맞지가 않죠. 그게 아니었고 이 지역 소매 업체였다가 아주 국제적인 스포츠 브랜드로 지난 10년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발전해왔다 이쪽으로 진화해왔다 라는 의미에 결국에는 요게 해석상 정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a from b 받는 게 두 개였기 때문에 그 와중에 해석차에 한 단계 더 갔어야 되는 문제예요. 자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릴게요. 얘가요 from a to b 받는 걸로도 출제가 되었지만요 from a 다음에 into 받고 b 받는 경우로도 출제가 되었어서 요거는 가급적이면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evolve from a to b도 나오고 from a into b도 나오고 두 가지 그렇게 보시면 9번 문제 정리되겠네요. 절대 까먹지 않도록 정리해 주셔야 되는 동사고 자 마지막 10번 문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요거 부사 어휘 문제였습니다. 결국 여기서 지금 부사가 수식하고 있는 대상은 쭉 잡아보시면 동사인 account for를 갖다 수식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부사 어휘가 나온 거죠. 그럼 얘를 갖다가 수식하는 걸 지금 골라주셔야 되는데 account for가 여기서 해석이 설명하다잖아요. 설명하다라는 뜻도 있고 차지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account for는 의미가 그렇게 있는데 여기서 해석을 한번 잡아보자면 이런 아파트 건물이 건물의 프로스메리는 뭐뭐로의 근접성 가까움이란 뜻이고 항상 전치사 투가 수반돼서 쓰이는 명사입니다. 이거 2017년에만 해도 벌써 두 번 나왔어요. 여기가 아예 빈칸으로 나와가지고 프로스메리 투 골로는 어휘 문제 두 번 나왔거든요. 잡아 두시면 좋아요. 자 여기서 이 기차역으로의 가까움 근접성이 설명해 준다. 그 높은 부동산 가격을 아무래도 역세권이니까 비싸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준다에 어울리는 부사 잡으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어떤 설명하다라는 게 수를 셀 수 있는 개념이 아닌데 무수하게 수없이 많게 라는 식으로 수식 잡으면 안되겠죠. 자 probably 아마도 십중팔고 설명해 준다 그 높은 가격을 그쵸. 이 역세권이라는 점 역에 가깝다라는 점이 아마도 십중팔고 높은 가격을 설명해 준다라는 그것이 아마도 이유이다라는 요거는 나쁠 게 없습니다. 좋죠. 자 빠르게 설명해 준다 그 높은 부동산 가격을 아니었고요. 조절할 수 있게 설명해 준다 아니었죠. 그래서 사실은 probably가 정답일 때 패턴은 늘 그래요. 이 자체 해석이 또 어때요. 아마도 십중팔고기 때문에 뭔가 살짝 불확실한 느낌이 좀 온단 말이에요. 뭔가 괜찮지 않나 싶다가도 아마도 뭔가 좀 불확실한 느낌이 들어 있는 그런 의미의 부사잖아요. 그래서 보통 다른 것들이 완벽하게 소거가 되면서 정답되는 게 보통은 probably예요. probably는 웬만하면 웬만하면 집어넣으면 참 말이 좋거든요. 아마도 어떻다. 아마도 어떨 것이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probably가 정답일 때 패턴은 나머지 오답보기를 확실하게 소거를 해보시면 남는 게 probably가 되더라 라는 식의 패턴이니까 기억하시면 좋고요. 팁을 드릴게요. probably는 의미 자체가 웬만한 상황에 집어넣으면 말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아마도 십중팔고 그런데 얘가 안 되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probably는요. 과거 시제랑은 쓰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뭐 뭐 했다 식으로 쓰이지는 않고요. 미래 시제나 현재 시제 쪽에서는 잘 들어와요. 그래서 가급적 probably가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동사가 만약에 과거 시제 쪽으로 연결이 돼 있다면 정답을 적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팁으로 드릴게요. 지금은 현재 시제였으니까 사실은 상관이 없었죠. 그 포인트가 정답이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probably는 과거 시제랑은 잘 쓰이지 않는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그렇게 해서 파트 5 10문제 정도 뚫어내셨고요. 파트 6도 이번에 차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좀 평이하긴 했는데 그나마 좀 좋았던 지문 가지고 한 지문 정도 리뷰를 좀 붙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제가 갖고 온 지문은 우리 5월 14일에 나왔던 파트 6 지문 중에서 리뷰 글 이제 후기 글로서 나와준 조금 나름 식치고 긴 지문 한 세트 갖고 왔습니다. 자 내용을 읽어가면서 한번 네 문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파트 6는 어떻게 푸는 겁니까? 이 전체가 스토리가 쭉 이어져가고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석을 쭉 내려가시면서 전체 그림을 형성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에 딸린 보기들을 보시고 일단 바로 풀 생각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파트 6는요. 그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보기 4개를 보는 순간 정답이 확실하게 안 나오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조금 더 읽다 보면 그 정답 단서가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문단 내에서 문제를 무조건 끝내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 문장까지만 보고 문제를 끝내려고 한다거나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좀 더 넓은 흐름을 잡아가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게 파트 6에요.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푸는 걸 이 지문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목이 이 극장 공연이 놀라게 한다 관중들을 이라는 제목의 리뷰 글입니다. 자 쓰여진 날짜가 있고요. 자 볼게요. 자 비평가들의 극찬을 받은 새로운 제작 연극 이런 공연 자 요게 또 잘 나오는 표현이에요. 크리티컬리 클레임드라는 표현이 쓰여졌는데 이게 비평가들의 극찬을 받은 이라는 부사 플러스 형용사 표현이고요. 이게 또 있잖아요. 토익에서는요. 형용사 플러스 명사로 쓰이게 되면 크리티컬 오고 그 다음에 어클레임이 또 명사로 들어가는 경우로도 출제가 되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번역 어떻게 잡습니까? 크리티컬 어클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 C가 하나 빠졌네요. 크리티컬 클레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평가들의 극찬이고요. 크리티컬 클레임드라고 하는 것은 비평가들의 극찬을 받은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 명사 부사 형용사 두 가지 다 잘 조합돼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비평가들의 극찬을 받은 새로운 요 연극인 요 연극 이름 자 그게 이제 오프닝라잇을 지난 토요일에 가졌습니다. 요 극장에서요. 요렇게 일단 첫 번째 문단 들어오고요. 자 문제랑 같이 보기 위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됐을 때 계속 이어서 가시면 자 요 Acting World Drama Club에 의해서 제공되면서 이 연극은요. 첫 번째 문제 나오죠. 이 연극은요. 문화적인 그리고 영적인 전통들 That have deeply influenced 라고 해가지고 깊게 영향을 미친 현대 파키스탄 사람들의 가치관에 깊게 영향을 미친 문화적인 그리고 영적인 전통을 갖다가 이 연극이 자 탐구합니다. 시기에 지금 동사 4개가 출제가 된 상황입니다. 파식스에서 동사 문제가 나오면 10중 8구 시제 문제 아시죠? 시제 문제 여기 지금 동사 자리까지 잘 알겠어요. 동사 자리니까 얘는 동사가 아니야. 자 세 개를 보는데 스위치가 디스플레이랑 딱히 안 되는 거 없어. 자 테를 보니까 어때요? 다 A, B, C 능동태야. 그러니까 수동태가 없죠. 이게 보시다시피 시제를 갖다 물었던 문제인데요. 자 이 연극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이미 시작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이겠고 지난주에 진행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걸 탐구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미래에 진행될 연극에 대한 얘기로 되면 안 되겠죠. 헬피피는 언제 쓰죠? 과거보다 더 과거일 때 어떤 과거의 기준점이 있고 그보다 더 과거일 때 쓸 수 있는 시제니까 굉장히 제약이 심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준점을 주고 과거보다 더 과거를 말할 때가 아니면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토요일에 좀 수술을 했어요. 가벼운 목 수술을 했는데 같은 부위를 제가요 1년 전에 수술을 했었어요. 이런 얘기 있죠. 그러니까 제가 1주 전에 수술을 했는데 그 같은 부위를 1년 전에 수술한 적이 있어요. 이런 얘기 할 때는 이제 헬피피로 1년 전에 과거에 비해 더 과거가 생긴 거니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어떤 과거 기점으로도 과거는 아니기 때문에 쓸 수가 없고 대다수의 토익 문제에서는 과거보다 더 과거라는 걸 명시해 주는 맥락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오답으로 많이 쓰이는 시제예요. 자 이게 지금 무슨 시제입니까? examines라는 것은 현재의 시제죠. 현재의 시제가 말해주는 건 뭐죠? 현재의 시점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현재의 시제는 일반적인 사실의 개념을 어떤 불변에 변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실이라든지 반복이 되어지는 동작습관을 얘기할 때 쓴다잖아요. 이건 뭡니까? 이 연극이 이런 점을 갖다가 지금 탐구하는 이런 점을 갖다가 지금 examines하는 연극이다라고 해서 이 연극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 거니까 현재의 시제로 들어가는 건 좋습니다. 정답이 C였죠. 현재의 시제가 일반적인 사실 말할 때 쓰인다. 그걸 묻는 문제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자 여기 지금 명사 어휘가 빈칸 나와가지고 뭔가 들어갈 게 출제가 되고요. 해석이 어렵지 않죠. 참가자들 무대들 그 다음에 사건들 이벤트들 혹은 디렉션 방향이나 지침 지시죠. 자 그럼 볼게요. 이것들이 보여집니다. 관점으로부터 이 사람이 주인공인 사람이겠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인도를 떠나서 인도에 있는 그의 집을 떠나서 이쪽에 새로운 집을 찾은 이 주인공의 관점으로부터 이것들이 보여진다. 라는 건데요. 자 이 주인공의 관점으로부터 참가자들이 보여진다. 아니 무슨 뭐 저기 배우가 나와가지고 참가자를 바라본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죠. 지금 무대들이 보여진다. 아니고요. 사건이죠. 그죠? 이 연극 내에서 뭔가 진행되는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벤트들이 그 이벤트들이 이 사람의 시선으로 보여진다. 이 사람의 관점으로 보여진다. 뭔가 1인칭 연극인 거죠. 전지적 작가 시점 이런 걸 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지금 주인공이 돼서 이 사람의 시선으로 보는 사건들을 갖다가 연극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었던 거고요. 방향이나 지시가 이 사람의 관점으로 보여진다라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그냥 단순한 명사 어휘 문제 하나 나왔어요. 이벤트 사건 사고 이런 것들 이벤트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문제나 만나면 볼게요. 자 이 연극은요. 파워풀하고 아주 감동적이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연기도 굉장히 어메이징하고요. 뛰어나고요. 자 특히나 알았을 때 대처를요. 아마추어 제작이라는 거 그죠? 특히나 이게 아마추어가 만든 것인데 그런 걸 또 알면 더더욱 연기가 굉장히 놀랍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삽입 들어가는 거 보고 계실 거고요. 문장 삽입은 안전한 선택에 보통 시간 낭비를 아끼기 위해서는요. 바로 풀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를 갖다가 다 읽은 다음에 즉 마지막 문제가 풀리는 시점까지 간 다음에 돌아가서 마무리 잡아주시는 게 아 이 시점에 이 말 들어가는 게 좋겠구나. 아 전체 지문과는 굉장히 상관없는 얘기하는 게 이 복이구나. 이런 식으로 제낄 것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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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낄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바로 풀 생각보다는 웬만하면 마지막까지 간 다음에 돌아갈 생각으로 처리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스킵바라 얘기를 하죠. 문장 삽입 일단 보지 마라. 계속 이어간다. 자 그러면 이 공연이요. 한 시간 걸린대요. 라이프타임의 스토리를 커버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일생을 커버하는 데 있어 아까 그 주인공이 있었죠. 그 주인공의 일생을 커버하는 데 한 시간 정도를 갖다 이 공연이 다룬답니다. 자 그러니까 뭐해 A story like this 라고 해서 이와 같은 스토리는요. 필요합니다. 더 많은 시간을요. 완전히 전개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의 일생을 다루는데 한 시간짜리 연극이라는 것이 조금 그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이 내 유일한 불평입니다. About 뭐 뭐에 관해서가 들어왔어요. 자 보시면 전치사 뒤쪽에 우리가 와야 되는 품사는 뭡니까? 명사죠. 명사가 들어갈 자리에 보기가 나왔는데 그렇다고 그냥 명사인 C나 D를 고르시면 함정에 걸리신 게 명사 들어갈 자리인데 뒤에 동사가 늘어져 있다는 걸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명사 들어갈 자리에 동사가 늘어나 있다는 것은 뭐가 들어간다는 거죠? 명사절이 뭔가 동사까지 이어받는 절 전체가 하나의 명사 역할하는 명사절이 이끌어져 있다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명사절 접속사에 해당되는 걸 정답을 적을 생각 하셔야 되는 거죠. 명사절 접속사로 쓰이는 것들이 의문사류와 that과 if랑 whether 정도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원하고 썸은 그러면 명사절 접속사항은 관련이 없고 이 중에서 명사절 접속사항을 할 수 있는 게 what하고 which하고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which는 비교 대상이 정해져 있을 때 그것들 중에 어느 것이 뭐뭐 하는지 라는 해석이 아니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기에는 해석이 어색했고요. what은 명사절일 때 해석이 것이죠. 그냥 뭐뭐 것 뭐뭐라는 것 뭐뭐 하는 것 이런 해석을 만들어내거든요. 그 해석이 들어가면 좋았어서 정답은 두 개 중에 해석 차이 보시면 결국에는 a였던 문제입니다. 둘 다 뒤에 불안전한 문장 받으니까 불안전한 문장은 될 수 있으나 그런 해석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해석으로 검토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내 유일한 불평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더라면 otherwise는 앞서 언급된 것이 아니었더라면 앞서 언급된 걸 빼고 나면 그것이 아니었더라면 아주 우월한 연극이 되었을 것에 대한 좀 불평 불만이 그것이 유일한 거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것이라는 의미의 what 적어내시면 해석과 구조 모두 완벽하게 충족을 시켜줬던 그런 명사를 접속상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돌아가서 문장 삽입 때려내시면 되는데요. 전체가 그림이 해석이 형성이 돼 있으면 어색한 것들이 잘 보이는데 일단 1차적으로 문장 선택은요. 접속 부사 연결된 것부터 테스팅하시면 가장 기다 아니다를 빨리 볼 수 있어요. 접속 부사는 결국 바로 앞과 바로 뒤문장에 대한 연결이 중요한 거니까요. 전체보다도 바로 앞뒤만 잘 곱씹어보시면 맞나 안 맞나가 나오거든요. 특히나 아마추어에 의한 공연이라는 걸 고려해봤을 때 연기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아주 감동적이다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러나 기회가 있을 것이다 잠시 동안 기회가 아비안해 기회가 없을 것이다 기회가 없을 것이다 잠시 동안 리얼스를 할 전혀 하웨버라는 연결과는 맞지 않은 얘기를 이어받고 있어요. 빨리 탈락을 시키시고 나머지 것 중에서 정답을 골라보시면 되는데 자 어때요? 이 배우들이 캐릭터들을 라이프로 굉장히 생동감 있게 실제처럼 이렇게 살려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칭찬을 계속 이어가고 있으니까 이거 참 좋았고 결국 이게 정답됐었던 문제고요. 시아고틴은 어떻죠? 극장 경영진이 비용에 대해서 신중해야 할 것이다 아니 뭐 비용 쪽으로 뭐 이게 비용이 굉장히 모자랐다라거나 지금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런 쪽의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읽어보시면 얼마나 터무니없는 맥락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 어때요? 명확하다 프로페셔널 어세스턴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 명확하다라는 얘기인데 아니 오히려 지금 굉장히 아마추어임에도 잘 해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이 그런 점이 참 명확합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아마추어라서 좀 안 좋았다 식의 얘기가 있었으면 좋았을 얘기죠. 그래서 맞지 않은 얘기에 유일하게 가능성이 있었던 A가 정답 됐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읽고 돌아갔을 때 정답을 한 방에 오히려 찝어낼 수 있더라 라는 팁을 삼으시고 문장 삽입을 때는 그렇게 마지막으로 돌려서 푸시는 걸 습관하시면 파트 6에 좀 더 시간도 단출되고 정답률도 오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파트 5, 6 쪽으로 해가지고요. 있었던 토익 문제 가지고 리뷰하는 그런 특강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반성의 시간이 된 거죠. 혹시 시험에서 놓친 문제가 있으면 반성의 시간이기도 하지만요. 다가오는 5월 28일이라든지 6월자 토익 시험 보시는 분들은 여기 끝까지 저랑 같이 이렇게 완주를 하셨다면 큰 도움 되셨을 겁니다. 이거 한 번 정도는 복습을 하시고요. 내 걸로 만드시고 다음 토익에서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공부해 주도록 합시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신촌파고다어학원 1차 토익 RC RC강사 천성배 강사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아쉬운 분들 다음 토익에서 대박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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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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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